자, 그러면 두 분이 나오셨고 또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고 어제부터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제는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지지율도 상승하는 그런 KSY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그 추세가 계속되는지 한번 볼까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 조사 때보다 11.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46.2, 이재명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0.4%포인트 떨어져서 34.2, 심상정 3.7, 안철수 4.3. 어제저녁 SBS 8시 뉴스. 약간 차이가 리얼미터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윤석열 34.7, 이재명 30.7, 심상정 3, 안철수 4.9. 어제 KBS 9시 뉴스에서도 나갔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윤석열 34.6, 이재명 28.6, 심상정 4.4, 안철수 4.8.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KSOI 한번 볼까요? 윤석열 지난 조사보다 10.6%포인트 올라서 43. 이재명 31.2,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요. KSOI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확실하게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에 나간 여론조사를 보면 그 차이가 꾸준히, 매주 정기조사를 해왔던 KSOI나 리얼미터보다는 격차가 좀 적어요. SBS 양자대결, 가상 양자대결 한번 볼까요? 양자대결 때 어떠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왔는지. 이게 10월에 있었던 거군요. 지난번에 나갔던 여론조사군요, SBS. 그러면은 잠시만요. 어제 SBS 8시 뉴스가 윤석열 34.7, 그리고 이재명 30.7. 그런데 이때가 이거는 사자대결만 나갔었네요, 어제. 어제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한 달 전에 있었던 SBS 여론조사는 양자대결이기 때문에 사자대결 때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양자대결이 나왔거든요. 윤석열 35.5, 이재명 3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분명히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때보다는 많이 올라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KSOI와 리얼미터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왔던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추세가 뭐 정체 조금 하락 그러다가 이번에는 분명히 확 뛰어올랐어요. 우리 당의 이제 후보들이 사실은 4명이 엄청 각축을 벌였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양강 체제를 이루었지만 그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도 TV토론을 계속하면서 엄청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지율이 당내 경선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지지율로 모인 것인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가만히 보면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 정도의 지지율을 이미 갖고 있다가 경선 때 빠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한 것이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40%대 중후반 나왔던 적이 있을까요? 그러나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후보자들이 모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이라든가 또는 정치 참여할 무렵에는 다른 여당 내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1위의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상당 기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를 지금 다시 회복한 것 아닌가 단순히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후보로 선출된 그런 효과 수준을 좀 넘어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얼마나 계속 지속되며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또 더 흡인 효과를 갖춰서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영역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SBS 8시 뉴스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나갔던 대선 주자, 대선 후보 지지율 잠깐 보면 윤석열 후보가 34.7, 이재명 후보가 30.7 나왔는데 말이죠. 지난달에 사자대결 때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5.9%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살짝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5.9%포인트면 적어도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KSOI와 리얼미터는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뛰어올랐는데 KSOI는 무선 ARS, 자동응답, 무선, 이게 100%고요. 그리고 리얼미터는 유무선 합산해서 ARS입니다. 역시 자동응답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동응답 전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전화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SBS 같은 경우는 유무선 전화, 기계가 전화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전화, 면접. 이건 사람이, 조사원이 직접 전화한다는 거고요. KBS는 무선 전화 면접 100%. 그래서 역시 사람이 직접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를 받는 사람들 중에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고 기계가 전화하는 곳의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더 나온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야당 후보 지지율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도 사실 ARS 방식이라든가 사람이 면접 조사가 아닌 경우가 야당이 좀 많이 나오고요. 집권당 같은 경우가 덜 나오고 그런 건 늘 있어왔던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직도 그 면접원에게 야당 후보를 지켰다, 야당 후보를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야당을 지지하면 뭐 잡혀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ARS의 경우에는 기계 의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의사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저 그냥 ARS를 통하면 면접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이나 또는 지역 이런 것을 오답을 하는 경우 즉, 일부러 다른 연령대로 대답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안심번호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을 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ARS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ARS 여론조사는 좀 정확도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도가 엄청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죠.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추이를 봐라라고 하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기계가 하는 ARS,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조사원이 전화하는 이 조사 방식 중에 어느 쪽 조사 방식이 더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통적으로 면접 방식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면접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 정확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조사가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던 사실이죠. SBS나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통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 면접 조사가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그렇지 않다. 특히 이제 선거에 가까이 가면 ARS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가 점점점 접근해서 거의 비슷해지고 나중에 가면 큰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응답하는 사람들의 적극성, 그러니까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조금 소극적으로 응답하던 분들도 선거에 가까이 가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 결국 ARS 조사나 전화 면접이나 조사가 결과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어느 쪽이 더 여론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는데 막상 선거 결과를 보면 ARS 조사가 더 전화 면접 조사나 또는 전화 면접 조사가 큰 차이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으로 오랫동안 아마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희 여론조사.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저도 직접 출입을 해 봤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원이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패배할 때도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그런데 저도 뭐 지난 총선 때도 제가 비록 출마는 못했지만 정책위 의장으로서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그전에도 다른 선거에도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받아보면 심지어는 설마 이렇게 나오겠냐. 우리가 이 정도 득표할 리가 없다 이랬는데 그 여의도 연구원 조사가 거의 정확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의도 연구원은 ARS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ARS 조사가 틀리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이 생길 때 혹시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 아시게 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개하면 처벌받으니까 몰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일단 최재성 전 수석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론조사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추이를 읽는 데에 여론조사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면접 조사가 정확하다, ARS가 많이 정확해졌다 이런 게 좀 무의미한 게 ARS 조사를 하는 업체들도 사실은 그 추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것이 컨벤션 효과라 하더라도 매우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이가 분명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급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정체돼 있는 이 트렌드는 분명히 일으켜지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벌어졌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가 다시 좁혀서 과연 역전을 시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연령대별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20대에서 홍준표 후보가 원래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보다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30대는 접전입니다. 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은 접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40대는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앞서고 있는데 이제 50대도 리얼미터에서는 50대에서도 접전으로 나왔군요. 이재명 후보가 살짝 더 나왔습니다만 이게 KSY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좀 상당히 비교되는 50대가 말이죠. KSY는 어제 나온 것 보면 50대가 51.3 대 38.2였는데 리얼미터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살짝 조금 더 나와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이렇게 나왔고요. 20대는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30대는 접전입니다. 20대. 20대가 원래 한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20대는 원래 민주당, 진보정당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지금의 20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의 20대들이 지금 30대가 돼야죠. 그리고 지금 예전에 10대들이 20대가 됐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해단식도 하고 석양의 무법자 대선이 된다.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감옥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층들이 홍준표 후보를 좋아해서 입당했다가 탈당한다. 그랬는데 이 숫자를 갖고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날선 공방을 좀 벌인 것 같아요. 일단 잠깐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마 탈당 러시가 아니다. 내가 확인해 봤더니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현재까지 확인된 어제의 시점이죠. 연합뉴스와 통화를 하신 건지 인터뷰를 하신 건지 40명이 전부 다 청년층 탈당 러시 사실부군이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지난 주말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 1,800명이 탈당을 했고 2030 비율이 전체 탈당자 가운데 75%나 됐다. 왜 허위 정보를 유통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이 지도부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이 특히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제 경의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회에 와서 최고위에 참석을 했고 점심을 우리 최고위원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보는 먼저 가고 최고위원과 저와 또 이준석 대표도 있고 사무총장도 있는 자리에서 사무총장이 그 중앙당에 들어온 탈당자 수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탈당 러쉬라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 했더니 4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하니까 46명, 46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원래 대선 후보 경선이든 또는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경선을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투표하기 위해서 입당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에 보통 10%에서 20% 정도가 탈당을 하고 또 새로 이제 재편되고 이런 게 뭐 정당의 항룡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탈당 러쉬인지 아닌지 분석을 좀 해 봅시다. 그런데 40명의 중앙당 제출된 당원이라면 시도당 집계가 됐느냐 하니까 그 관련 시간 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당 집계된 그 숫자라도 공개를 하고 지금 당연히 이준석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이탈하는 탈당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여해야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잘 보살피고 마음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였는데 그 시간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에 가서 그 당 사무처에서 시도당을 집계를 하라고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집계가 됐으면 저에게 좀 전달을 해서 공유를 했으면 제가 별 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SNS에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죠. 저는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지금 이 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나름대로 그 당 사무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어제 자정까지 대체로 우리 당에 이제 탈당한 분이 한 3천여 명 되어있다고 그래요, 집계가.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전당대회 이후에 며칠 동안 탈당한 분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입당한 분이 7천 명 정도 됐네요. 그리고 이제 2030 세대, 젊은 세대가 한 2,100명 정도가 탈당을 했고 1,700명 정도가 입당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7천 명이 입당했는데 젊은 세대가 2030이 비율이 좀 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가 입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 당은 과거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내보내게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이제 경선 때 탈당을 탈당을 하는 것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지금 탈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우리 당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도록 좀 함께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자료 하나를 놓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제가 뭐. 그 이후에. 시청자나 이런 분들은 두 사람이 좀 사이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니, 굉장히 좋은데. 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경우에 사실 당원들이 결국 군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항상 뭐 100만 당원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당원 숫자 같은 걸 잘 공개를 하지 않고 탈당자 숫자도 사실 잘 공개하지 않는데 이번에 좀 약간 이례적으로 공개가 되거나 또는 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이 오히려 3천 명 탈당하고 7천 명 입당할 정도로 지금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년, 예년의 경선에 비해서 특별히 뭐 이탈자가 속출하고 엑소도스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젊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탈당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아야죠. 20대 탈당 인원 같고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상당히 날선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그리고 저는 40명 정도 탈당했다고 한 것이 20대 탈당의 문제가 아니고 사무총장이 전체 탈당 인원이 40명 정도라고 해서 그러면 세대별로 또는 이제 입당을 이번에 한 달 입당한 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특례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당한 시기가 언젠지 그것까지 좀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자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두 지도부가 한 이야기가 너무 간극이 크잖아요. 40명에 1,800명만 그러니까 간극이 커서 이야기했고 최재동 전 수석께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20대 지금 지지율에서 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선대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되어가는구나 국민의 삶을 거듭난 정당으로 거듭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필요한 정책들이나 제도 보완들을 좀 해나가주시기를 감고드립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되는데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되어가는구나. 거듭나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 기간 집권당인 민주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거는 민주당도 또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말과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집권 세력으로서 청년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냐고 또 그것이 이제 지지율로도 또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래서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은 후보나 당하고 다른 언어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집권당의 대선 후보는 늘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할 것이냐. 또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만들어진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그러면 이게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스탠스가 아니거든요, 스탠스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도 정부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다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피하지 않고 해왔던 것이 그런 것이라서요. 정치적 차별화라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러나 정책의 보완, 차별화 이런 것은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그런 것을 마다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또 먹혀서 이루어진 사례들도 꽤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후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